남욱 변호사의 두 번째 폭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선거 자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2014년에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시장 측에 4억에서 한 5억 정도를 전달했다. 2014년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을 그 무렵이죠. 어쨌든 재선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4억 5억 전달하고 추가로 한 1, 2억 정도 더 줬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어요. 유동규 통해 윗선인 형들에게 지급이 돼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형들은 정진상 김용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남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이들의 돈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는 알지 못했고 2020년 이후 유동규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 송구권 본부장님, 대장동 사업자가 선거 자금 의혹에 대해서 법정에서 저렇게 증언을 한 건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나 아니면 검찰 공소장에 그런 것이 나왔죠. 검찰 공소장이 나왔는데 저는 선거 자금도 그렇고 선거 자금 지금 정진상시 구속 사유가 유동규에게서 1억 4천 뇌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지방선거 때 쓰였다는 말이 있고 또 김용, 김용 구속 사유는 유동규에게서 8억 4천만 원을 대선 경선 작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남욱 변호사의 말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1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서 제시한 공소장 내용과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실 내용이 거의 일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 1월 기본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유동규 씨만 700억 약정을 했다. 그리고 세금하고 비용 떼고 428억 약정을 했다 해서 유동규 씨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검찰이 새로 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고 나서 정진상, 김용 씨와 유동규 세 사람을 특정을 했어요. 700억 약정 대상자로. 그렇다면 그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권 두 사람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이재명 하지 않고 이재명 비서실, 이재명 척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진상, 김용 씨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진상, 김용 씨가 그 돈을 받아서 선거에 썼다면 그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가지고 토론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욱 변호사의 주장인 것이고 저런 주장이 어쨌든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으니 저런 주장이 나왔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남욱 변호사의 폭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금 전달 정황입니다. 2013년 4월 16일에 남욱 변호사가 어제 법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4월 16일에 일식집에서 유동규에게 9천만 원을 줬는데 받자마자 유동규가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돈 준비하면서 출처를 드러나지 않게 은행에 띠지가 묶여 있는데 띠지를 제거하고 고무줄로 돈다발을 묶었다. 그럼 옆방 가서 주고 왔다고 하는데 유동규는 다른 방에 대해서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남욱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형제들 형님들은 정진상과 김용이라고 생각한다. 어떻습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굉장히 구체적이기는 해요. 일식집 다른 방에 가서 줬다. 띠지를 제거하고 고무줄로 묶었다. 이 정도 구체성을 띠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재판부도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이게 현금이 노출이 될까 띠지를 제거하고 고무줄로 묶어서 다른 방으로 전달했다. 이게 완전히 날조된 가공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 일단 그렇다면 이 증언이 어느 지점에서 유의미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남욱 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종전과 변경이 됐던 새로 폭로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든 돈의 최종 귀착지 최소한 남욱 변호사가 전달했다는 것은 유동규 씨가 최종 종착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술에 따르더라도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번 일식집에서도 다른 방에 가서 건네줬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한다. 그럼 다른 방에 누가 있었느냐. 유동규에게 듣기로는 형님들이라고 해서 내가 추정키로 김용가 정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이런 증언은 상당히 또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호함과 구체성이 섞여 있어서 더 증명력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 부분으로 사실 이재명 대표까지 경유해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증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3인방 하면 유동규, 남욱, 김만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남욱이 두 분은 뭔가 연일 지금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 김만배라는 사람이 남아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 이런 얘기가 조금 살짝 나왔는데 제3자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그 발언이 있었는지는 별개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전언 형식이니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욱 진술 근원지인 김만배로부터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만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만배는 모레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풀려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세상 밖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천화동에 놓으면 제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나 남욱 이 두 분보다 김만배 씨가 과연 입을 여느냐 열면 어떤 식으로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키맨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일단. 민주당의 검사 출신 의원 조응천 의원은 김만배가 키맨이 될 것이다. 모레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복귀영 위원장께서는 김만배 씨의 뭐랄까요? 김만배 씨가 나온 이후에 뭔가 증언 같은 걸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뭔가 이게 폭로전을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각각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가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는 이유로 다른 분들은 다 구속됐는데 본인만 불구속,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욱 유동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검찰이 어떻게 구속 연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다 어떤 어떤 이유를 들어가면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집을 사줬다라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이 각각 좀 다르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 49% 중에서 이재명 측에게 절반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본인들의 동업자를 속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인지 불분명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 본인의 지분을 절반을 주려고 하는 어떤 법적인 장치를 해놨다라고 하면 그것이 증거가 될 텐데 그게 있었다면 이미 세상에 나왔겠죠. 유동규 씨의 현재 움직임으로 봤을 때 없어 보여요. 그러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그것을 뇌물로 제공한 이런 죄를 받는 것보다 본인 것이고 나중에 이 사업이 최종 정산될 때 본인한테 배당이 떨어질 텐데 이것을 유동규 씨 거로 인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만배 씨는 현재 입장을 어떤 바꿀 어떤 이유가 본인에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모레면 나오니까요. 김만배 씨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한번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